2명을 기록의 사나이다 어제 이명웅의 전국투어 콘서트 아이엠 히어로의 인천 콘서트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이 인천 콘서트와 관련해서 각 언론의 보도가 날립니다 엄청나게 극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언론 보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뉴스는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웅 인천순호원 하늘빛축제 전세대 사로잡은 아이엠 히어로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경제는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웅 인천의 일렁인 하늘빛 물결 2만6천명의 팬이 열광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SBS 연예뉴스는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네요 이명웅 2만6천 영웅시대와 함께 인천서 빛났다 인천을 빛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천을 하늘빛으로 물들였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연예는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네요 이명웅이 인천 콘서트를 송학리에 마무리를 했는데 남녀노소 영웅시대로 대통합을 이뤘다라고 이런 제목의 보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일간스포츠는 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네요 이명웅의 콘서트가 8세부터 100세까지 경의로운 세대 통합을 이룬 콘서트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반가운 보도는요 콘서트와 관련된 건데요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더 팩트의 강희롱 기자가 쓴 크로즈업이라는 코너에 쓴 기사인데요 이명웅의 콘서트의 티켓팅이요 가황 나훈아보다도 세다는 겁니다 나훈아 그러면 가황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50년 경력에 연륜의 나훈아를 누르는 것이 6년차 이명웅의 콘서트의 티켓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켓팅 이명웅의 콘서트 피켓팅에 빛과 그림자가 있다는 겁니다 빛은 티켓 오픈만에 순식간에 전석 전해가 매진된다는 빛이 있는가 하면요 그림자는요 이렇게 피켓팅이기 때문에 안표가 성행한다는 겁니다 뒷거래가 성행하는 그림자도 있다 이렇게 이명웅의 콘서트를 극찬한 기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기록은 이겁니다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가 또 만명이 늘었다는 새로운 기록입니다 139만 명을 돌파를 했는데요 20일 만에 만명이 늘은 겁니다 홈페이지가 아니죠?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요 구독자가 139만 명 21일 만에 만명이 늘어서 139만 명을 돌파했다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는 반가운 소식이고요 이명웅의 쇼츠 후에 구독자는 23만 4천명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록은요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에 누적 조회수가요 여기 보이시죠? 10억 5천만 뷰를 돌파했다는 소식이에요 10억 4천만 뷰를 돌파한 이후에 10억 4천만 뷰를 돌파한 게 7월 12일이거든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천만 뷰가 늘어나서 10억 5천만 뷰를 돌파하는 또 새로운 기록을 세웠는데요 누적 조회수의 증가 추세는 조금씩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4일 정도에서 천만 뷰씩 늘어났는데 그 이후에는 5일 만에 천만 뷰 이번 같은 경우는 일주일 만에 7일 만에 천만 뷰가 늘어나서 15억 5천만 뷰를 돌파하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는 반가운 소식 함께 전해드리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의 콘서트가 대단했다 나오나보다 세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고요 인천 콘서트에 대한 각 언론의 반응은 엄청나다 극찬에 극찬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명웅의 콘서트인데요 이명웅이 오늘입니다 또다시 새로운 기록 두 개를 세웠다는 소식 하나는 이렇게 구독자 수가 1만 명 20일 만에 1만 명이 늘어서 139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고요 또 하나는 누적 조회수가 일주일 만에 천만 뷰가 늘어서 15억 5천만 뷰를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는 간단하지만 이명웅이 또다시 두 개의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요 어제 인천 콘서트가 마무리됐는데 각 언론의 반응이 극찬과 극찬이 이어졌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간단하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